왜 요새 애들은 애기들을 주네들이 보지, 큰 남자들 손을 붙들고 다니라고, 아빠들아 보라고, 손을 빽빽 찌르고 그러는 거야. 나 여기 열받지 죽겠어 진짜. 나 우리가 집에서 키울 때는 물 한 번도 못 갖다 먹겠는데, 결혼 없냐니까. 이게 정말 좋대요. 애기들한테. 좋아도 한 거 있지 좋아도 한 거. 아우씨 애기만 잡아. 놔봐 오빠 애기 좀 잡아. 꼴물건돌이야 진짜. 그 사람들 전부 있는데 내가 봐야 돼. 얘기를 하니까 다 이쪽에서. 솔직히 거기 가서나 애들이 아빠 찾으러 한 거예요. 평상시에는 아빠들 일하느라고 못 안 돼. 그게 학판이면 말을 안 놀다니까. 모르지 마서도. 모르지 마서도. 현준씨 애기들 봐 애기들 봐. 그게 왜 그런 거야? 그 말이잖아요. 시끄라. 그게 안 돼야. 늦게 날을 갔다 온다니까. 왜 그랬어. 아유 진짜. 열차도 죽겠지. 안 풀리라. 난 풀번뻔해 난 풀만. 신약 여러분 여 meer 도와줘. 안 풀린다고nan 그리고 한jm으로 karak으로 간다는 거하도 예 jó요. 자이 gesture.